제이애스티나 레드는 하이테이스트를 반영한 주얼리예요. 아주 패셔너블하고 트렌디한 주얼리를 대표하는 디자인들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하고요. 아마 제가 지금 찍고 있는 드라마에 제이소라는 인물처럼 시크하지만 마음이 따뜻하고 할 일 똑부러지게 하지만 그래도 자유로운, 자유분방한, 자기표현이 확실한 그런 여자가 상상되지 않을까 싶고요. 스타일과 패션, 그리고 문화와 트렌드를 사랑하는 여자. 그리고 어떤 그녀의 라이프 스타일까지도 궁금하게 만드는 그런 여성들. 물론 남성도 할 수 있겠죠. 요즘 남성들은 주얼리 많이 하니까요. 그런 분들이 착용하면 좋을 것 같은 그런 디자인들이 만들어진 것 같고요. 진주 귀걸이를 했지만 이런 반지를 할 수 있는 그 뭔가 위트가 트위스트된 그런 어떤 패셔너블한 여자들이 했으면 하는 소망이 있네요.